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일단 10미디 탄이 많기 때문에 10미디 유니크 무기를 얻으러 10미디 유니크면 뭐 이미 구해놓은게 있기 때문에 리베시 세리로 가면 되죠 10미디 유니크면 이제 탄이 어 10미디 탄이 꽤 많죠 거의 1500발 되고 소형화기 찍은 다음에 대형화기 갈건데 일단 소형화기를 찍고 포멜 5.56mm 주한동에서 쓰죠 이 총 돌격수총이 보통 5.56mm죠 이제 구경에 살짝 7점 몇맺이 탄도 어 뭐야 누웨그스는 나왔나?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니잖아 어 철치 커먼 룸 사이언스 랩 여기가 아니고 마켓플레스 호텔 클리닉 응? 거기가 어떻게 가야 되지? 이쪽인가? 호텔 근처에 있나? 그 박물관 같은 데가 있는데 이쪽으로 아니고 박물관 리베시티 클리닉 마켓플레이스 호텔 여기 아닌가? 사이언스 랩 근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사이언스 랩이고 여기가 아 여기 아닌 것 같애 어? 여긴가? 아 여기 아니야 클리닉이야 비겨봐 비겨봐 샤프넬 제 그 총 총 총 그거 같지? 여기 아니야 맨천불트 갈려면 그 메인 퀘을 좀 한 그 메인 퀘 중간에 껴있는 거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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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따? 커먼 룸? 뭐해 여기 넌 너 뭐해 음 여긴가? 아지 여긴 커먼 룸 그냥 노숙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그냥 살 곳 거처가 없는 사람들의 그 산 곳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는 사이언스 랩 아 여기다 이거 이거 어디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좀 뒤 여기는 나야지 어 이쪽이에요 일단 오늘 저녁은 요플레랑 카스타라랑 예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어요 캬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흰ㅎ 아 내가 말해놓고 또 서 아니요 아브리안 워싱턴 이름도 아브리안 워싱턴이야 다이어트 다이어트 같은거 아네요 어 어.. 이거 불쏘시게로 딱이겠는데? 알겠어 알겠어 알겠다 알겠다 말한번 잘못했다가 그냥 꾸중을 엄청나게 듣네 그게 아니라 뭐.. 뭘 사먹을 네.. 그냥 안되서 음.. 어..어떤 문서가 없다는거지? 철.. 1776년 대륙회의 1776년 그 수납의 과정에 1570년 1931 1533년 20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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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달라는 거고 어... 내가 가져다줄게 근데 보상은 많아야 돼? 보상이면 어떻다고? 그... 아... 그... 그냥 보상 보상 개호소통! 아야... 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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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오케이 가져다주도록 하지 여기서... 저 설계도 없고 저것도 저 설계도 없고 유니크도 없고 하면 되겠네 그럼 탄약에 대한 그... 그... 그게 많이 이제 줄어들겠네요 자 독립쟁치 자 가죠 음... 독립쟁치 야 독립... 아니 아니 잠깐만 독립... 독립선언... 국립구... 기록 보관소 음... 국립... 기록... 보관... 소...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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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보관...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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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 아 잠깐만x5 여... 지도를 보고 알려줬어? 국립... 국립... 도쿄멘트 인어 프로텍티브 글라스 예 네 렛 미 핀 포인트 로케이션 오오케 여기네요? 국립비록 포함수 자 가죠 음? 밑으로도 갈수 있는데? 아 바.. 진짜 지 방문이구나 네 들어봐 나갈거야마 마켓 플리스 리베시티 어헝 자 이쪽이니까 기술박물관에서 가도록 하죠 아니다 기술박물관이 아니라 저쪽에서 가야될거같은데? 역사박물관? 자 이쪽이면 이쪽이지 아 이쪽이구나 이쪽이네요 동쪽 어? 다트 담배야라 저쪽으로 거지한테 물주면은 카르마를 주죠 아니면 뭐 줄 필요없어요 카르마 생각해서 다 어떤게 싸고 뭐 물건 훔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쪽인데 이 쪽인데 숨어서 가죠 괜히 이 중간에 어 저 슈퍼 뮤턴트들이 겁나게 많아 꼬얀님 어서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숨어서 여기도 있을걸 근데 안녕하세요 매번 찾아주시니 반갑네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쪽인데 아 이 문 들어가는 문이 아닌데 오오 자 저 들키지마라 은신으로 죽여야된다 아 이제 이쪽으로 오는데 아 이쪽으로 오는데 잘못하면은 한바탕 해야될거 같은데 아 오는데? 끝까지? 아 들어가자면 서르세요 뒤로 돌아가 오케이 아무도 없어 여기 너 눈 나쁘잖아 저러가 안녕하세요 아 쟤 계속 찾고 다니는데 은신이 안 뜨는데 아 나 발견할거 같은데 안돼 안돼 뭔지 발견하니 너 죽어 임마 오우야야야야야 못맞추면 어떡해 인상은 있는대로 다 찡그리고 야 이 앞에서 이걸 한 대를 못맞춰서 세발이나 쏘다니 그것도 그냥 슈퍼미턴트한테 이렇게 이런 이런 뭐 넘겼으니까 괜찮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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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이다 저쪽이다 저기에요 하지만 그냥 들어갈 순 없죠 주변에 뭐가 있나 잘 살피고 먹을게 하나라도 있으면 사사구경이라도 하나 쓰레기통에 누가 사사구경 안 버렸을라 아니 이제 괴모수승도 없고 10mm 유니커도 얻으니까 탄에 대한 부담감은 되게 많이 줄어들거에요 지금 자 발견 자 어 못맞추나 어 맞췄네 오케이 응 응 두 마리 있는거 깔끔하게 좋겠네 근데 여기 지뢰도 꽤 많.. 많지 않나 내 기억으로 여기에 지뢰도 많이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건 뭐야 지하철역도 발견해 놓고요 어 누구있나 뭔 소리가 났는데 가자 어 여기 쓰레기통이 아무것도 없어 역시 쓰레기통이군 여기 여기 무기 얻으면 정말 그다음부터는 좀 그게 될거야 총알에 대한 부담감이 정말 많이 없어질거에요 10mm는 워낙 많이 나와서 5.56mm하고 많이 나와도 이제 쓰는게 더 많기때문에 다른 총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쓰긴 해야되지만 여기도 여기 오렌지 멘토스인가 그거 얻을 수 있는데 이거 다 맞추면 오렌지 멘토스인가 주는걸로 알고 아 뭐 뭘 주거든요? 2차 대륙회 2차 대륙회 2차 대륙회 AP를 겁나게 많이 찍었으니까요 퍽을 연구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냐고 이게 13이었나 예 이걸 기억하고 있다니 서명한 사람이 존 아담스 아 존 아담스 같은데 어 아니네 2차 대륙회 13 벤자민 아 조지 워싱턴 어 어 조지 워싱턴도 아니야? 존 앤콕인가? 아 존 앤콕이네 어 몇 명이서 80명 몇 명이야 일단 답만 다 알아넣죠 목포의 성모님 어서오세요 도입부 야생 독버선님 반가워요 오늘도 찾아주셨네요 자 빅토리아 윌리엄 아 아 조지 워 패드로 하니까 이게 좋네 행복 어 어 주요 저자 토마스 제 도마스 제퍼슨 자 다 맞았어요 네 별 눈별님 어서오세요 눈별님 눈별님 어 눈 쪽에 뭐라고 불러야돼 2차 대륙회 의회 자 열셋 존 앤콕 다 맞췄어요 어 축하합니다 상품을 받아가세요 상품권을 받는다 어 영수증 수거가 되고 여기 또 이게 어디 흘려있나 뭐 아무튼 저거 영수증 그 또 얻는 데가 있는데 되게 몇개 얻어가지고 되게 몇개 얻어가지고 저 지금 소모템이 여기에서밖에 아 저장 여기에서밖에 안나와요 이게 성능도 굉장히 좋은거고 매력 아 뭐였지 진한 오렌지맛이 가장 좋았었나 딸기맛이 오렌지맛이 뭐였지 네 내역적인 포도맛은 이건 이건 매력올려주는걸거고 딸기맛 딸기맛 RTS라고 하면 되겠죠 진한 오렌지맛이 뭐였더라 오렌지맛 인질이 어 맞아 오렌지맛이 좋아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일단 주변을 다 뒤져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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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마스터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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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n 오 오 ride collateral 하나 이 ME 어! 야야야! 세 방울은 안 떨어지네? 오오오오오! 손 손! 이거 어디가? 아... 나 치... 이런 빌어먹을 젠장! 딱 들키면 어떡하냐? 그냥 은신으로 죽이자 자! 한번 돌아봐! 고개 이쪽으로! 몸을 돌려 조금만! 그 순간! V8! 오케이! 이때야지 그나마 높지! 면적이 커져서 오케이! 은신! 세 방탄점으로! 어쩜 오리미리 타냐? 저기도 있네 애들! 애들이 꽤 많군요! 일단 저기부터 하자! 가장 어려운 부분부터! 가장 어려운 부분부터! 나 지뢰를 좀 가지고 왔을걸? 저장하구요! 문 닫아놓고! 여기서 지뢰를 다 써요! 아까워하지마! 이 지뢰를! 마구마구 써! 그리고! 이 지뢰는! 그... 가져가지마요! 저 풀면은 경험시를 받긴 하는데 5점! 5점! 5점 받고 다시! 다시 이렇게 깔아놓으면은! 귀찮잖아! 냅둑 냅둑! 쟤! 쟤! 쟤만 밟지 말고! 어차피 여기서 써야되기 때문에! 오호! 애들 왔어요! 와.. 야 젤리 터지구remos 근데 갑자기 이렇게 우나? 원래 뭐라고 준비하여? 마란 방향은 pins 맞춤형! 오우! 그래 x3 약 1초! 요오오오오오!!! 야식!! 누가 로켓포들이래 와 로켓포 있어 밧 시스템 액티베이터 밧 시스템 액티베이터 밧 시스템 액티베이터 야 왜 갑자기 이렇게 오나? 원래 뭐라고 뭐 더블더블한 다음에 왔던걸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오네 이제 네 주워먹고 다 주워먹어야 돼요 어 다 안왔는데 뭐라고 그 떠드는 애가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라 아 지뢰가 깔아 놓고 봐요 뭐 이게 다 경험치 있어 경험치 잘 보고 다니면 경험치고 못보고 다니면 달이 절대 안나고 앞에 근처에 있는건 다 터졌을거 같은데 여기는건 다 터졌겠지 야 입구에 애들 죽어있는거 봐 어떻게든 내가 지뢰를 잘 깔아놓긴 했구나 진짜 아이고 아이고 버리고 어? 책 있는데? 야 지뢰를 내가 잘 깔아놓긴 했어 자화자찬이지만 야 정말 잘 깔아놨네 야 펄스 펄스 지뢰 왜 오오오오오오 아 자화자찬한지 몇초 됐다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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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냐 잘하는 차량 하면 안된다는 걸 여기서 느끼지 일단 다 처리한 것 같아요 수수껏 수수껏 당신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랠리건터? 난 랠리건터가 아니라 황무진인데 아 얘도 이 녀석도 걔한테 부탁받고 온거구나 일단 같이 해보죠 좋아 함께 해보자고 자 비밀번호 얻었구요 다음엔 어떡하지? 어 이제 우리가 파트너니까 많은데 내 자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는게 어때? 하하! 당신은 존경하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모두가 자신의 자신을 보내고 싶어요 당신은 무엇인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자신의 자신을 보내고 싶어요 멋진 척인데? 야 맞다 얘가 이제 총알 많이 팔지 참 이제 얘가 건너너와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해요 맞아 맞아 얘가 건너너 뉴베가스에드 건너너 같은 그런 역할을 해 총알 얘가 많이 팔았던 걸로 기억해 아, 아니 그곳에 그곳에 얘를 무조건 살려야 돼 어떻게든 얘를 죽이면 안 돼 솔직히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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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 아, 모르겠어요 저는 거의 다른 여자들처럼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생활을 희망하는 것 한일에 바닥에 가면 어떤 나쁜 녀석들의 몸을 흘렸렸습니다. 몸에 있는 인포를 한 명의 도큐멘트에 찾았죠. 에브라함 워싱턴이 이 책을 찾았다고 들었죠. 그래서 그것을 찾았죠. 결국은... 정권이 되어있죠. 내가 캡을 넣었을때 내가 뺏어버렸고, 일어났고, 그리고 첫번째 시간에 행복했죠. 그때부터는 못 보였습니다. 자 어디 다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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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어떡하지? 우리 시민들 자 여기서 기다려 나 혼자 다니는게 좋아 내 죽이면 안되기 때문에 어.. 일단.. 그냥 놔두고요 예.. 저걸로 빠른 길로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가면 재미가 없잖아 그리고 경험치도 못 얻고 다 돌아보고 가야지 자 돌아볼 시간이 왔어요 여기저기 여기 여기 돌아보던데 돌아보던던부터 쭉 돌아보자 자 누가 골라 어.. 어.. 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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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 매그넘탄이랑 전쟁.. 전 책 좀 많이 얻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책들이 많은거 보니까 전쟁전 책이 많지 않을까 아.. 누구있다.. 빨간점이 이제 움직이죠 지금 위에 있네 먼지 떨어지는거 보니까 지금 위에 있는거 같은데 2층이 아니라 2층이 아니라 위층인거 같은데 잠시만요 또.. 1.. 100km 2.. 2..